청년 특별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안양시가 두 번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. 이번 용역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, 경제적 생활 여건은 물론 욕구와 특성 등을 조사한 뒤 청년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. 안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1기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새로 짜는 제2기 계획에 낮춰 청년 정책을 추진합니다.